지난 2월 1일이었죠. 미얀마에서 쿠테타가 시작됐고 벌써 6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수십 명이 사망했고요. 구금된 사람들도 2천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는 상당히 무력합니다. 미얀마 군부 세력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든든하게 믿고 있고 주변국인 아세안 국가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을 살펴봤습니다. 10개 회원국 가운데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등 3개의 나라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거나 국왕이 통치를 하거나 선거가 있더라도 형식적인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들은 더욱 외로울 수밖에 없겠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미얀마에 광주를 겪은 우리라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3월 9일 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소개해드리죠. 명랑 인터뷰에서는 한명숙 정치자금수수 검찰수사팀의 강압수사,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지재한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원정대에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정확히 1년 남은 대선 전망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역대 신도시 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경제가 문제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요. 당시 검찰이 재판과 관련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죠. 지난 5일이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해부터 계속 취재 혹은 추적해온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김경래 기자 언제 나오시나. 바쁘십니까 요즘? 아니요. 하던 라디오 진행을 그만둬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결 편해졌어요. 한결 편해졌어요. 아침 진행 너무 힘드시죠. 어떻게 했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뉴스타파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확하게는 검사들이 제수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켰다. 연습시켰다. 유도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사건인데 사건이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잠깐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길게 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 짧게 할 수 있는 버전이 있는데 짧아도 그렇게 짧지는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명숙 전 총리가 2007년에 9억 원을 사업가 한만호 씨로부터 받았다. 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걸 이제 2010년도에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한명숙 총리를. 한만호 씨의 진술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 날짜가 중요한데 2010년 12월 20일에 이날이 한만호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날이거든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기는 검찰에서 진술한 게 거짓말이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갈립니다. 그전에는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 뒤에는 그거는 또 따로 가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한만호가 말하는 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뒤로부터 이 한만호가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만호 씨가 당시 감옥에 있었어요.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같이 있었던 동료 제소자들을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와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만호 씨가 자기들이랑 같이 있을 때 돈 준 게 사실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한 게 맞는데 나중에 자기가 진술을 바꾸면 한명숙 전 총리가 도와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법정에서 김 씨와 채 씨라는 증인 두 명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만호가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건이 됐고 나중에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취재를 이걸 다시 하면서 보니까 김 씨와 채 씨 말고 H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모 씨. 한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통상 이제 죄수 H라고 불렀어요. 이 H가 자기와 김 씨, 최 씨 이렇게 세 명이 같이 검사실에서 위증 연습을 했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외웠고 검찰이 써주는 대로 뺏겼었고 그래서 수십일 동안 외워가지고 법정에 출석을 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위증을 한 것이고 검사는 위증 교사를 한 거다. 이제 모해 위증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남을 해하기 위해서. 이건 좀 벌이 어메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좀 긴데 어쨌든 모해 위증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H가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은 마지막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해서 법정에 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걸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 보도를 했습니다. 첫 보도가 5월이었습니다. 네. 5월에 보도를 했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데 아까 말했던 김 씨와 최 씨 있잖아요. 그중에 최 씨라는 사람이 법무부에 진정을 넣었어요. 작년 4월에 진정을 넣었죠. 직전에 넣은 거예요.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걸 보고 고리로 해서 취재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그전에 한 1년 전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최 씨가 본인도 검사가 위증 교사를 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진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4월에. H도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하고 김 씨는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사건이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대검 감찰부에서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에서 해라. 그래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넘겼어요. 이게 감찰방해다 이래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6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죠. 어찌됐든 간에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마쳤고. 그 조사를 받아가지고 대검 감찰부의 한은정검. 임은정 검사 죄송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윤석열 총장 대검에서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뺏어서 감찰 3과로 넘겼다. 이렇게 임은정 검사는 주장을 하고 있고. 대검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배당을 한 적이 없다.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배당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뭐 했다는 거죠.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빼신 게 아니다. 지금 처음으로 배당을 한 거다. 그래서 거기로 넘어간 게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3일 만에 무혐의로.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위증교사로 볼 만한 인정할 수 있는 만한 근거는 없다. 이래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지금 형식적으로는 종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 상습 사기범도 있고. 김 씨가 그렇습니다. 김 씨가 상습 사기범이고. 최 모 씨는 마약사범이고. 이런 사람을 당시 검찰 수사팀이 데려다가 한명수의 유죄가 나오도록 한마디로 유도해서 증언 연습을 엄청나게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사건의 기본 골격은 그런 거고. 실제 김 모 씨와 최 씨는 나가서 거짓 증언을 했고. 검찰이 시킨 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이제 H가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 4월에는 실제 증언을 했던 최 모 씨가 진정을 넣었고. 그리고 7월에는 법정까지 가진 않았지만 연습을 받았던 한모 씨도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취재를 하신 건데 검찰이 지금 무혐의 처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건의 실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경랭 기자와 뉴스타파가 계속 지금 1년 이상 취재해왔던 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나 이런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사실에 불려가잖아요. 죄수들이 이제 재소자들이 검찰청 검사실에 불려가는 걸 출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출정 기록은 공식으로 다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재소자를 부르려면 법무부 교정본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호실 검사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갔다라는 기록들이 다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록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봤더니 한만호 씨가 아까 증언을 번복한 게 2010년 12월 2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김 씨가 증언을 한 게 2011년 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두 달 뒤죠. 그리고 한 번 더 했는데 3월 22일. 그래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두 번을 해요. 최 씨는 3월 7일에 합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3월 22일 김 씨가 마지막으로 증언을 할 때까지 약 석 달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만큼 검사실에 불려갔을까? 그것도 한명숙 수사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어미준 검사실이죠. 주로. 그 검사실에 얼만큼 불려갔을까? 봤더니 수십 차례를 불려갑니다. 석 달 사이에 상습 사기범과 마약사범이 특수부에. H까지 포함해서요. H까지 포함해서. 관련도 없는 특수부에 석 달 동안 60 몇 번이요? 수십 번. 수십 번. 이게 한 20번, 20번, 10번 해서 합이 한 50번 정도 되는데. 이 불려가서 뭘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서를 쓴 거는 딱 한 번이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려갔느냐. 검찰에 물어보니까 조사할 게 많았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목격자 혹은 단순 참고인이거든요. 한만호 씨가 감옥에서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법정에서. 그럼 법정에서 물어보면 돼요. 그럼 기억하는 대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걸 한 50여 차례를 다 불러가지고 뭘 했는지 일단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감찰 조사에서 나온 걸로 보면 증언 연습을 했다라고 수사팀에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니까. 연습을 했는데 다만 간략하게 해라. 없는 사실을 보태지 마라. 이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H는 거기에 반박을 하죠. 없는 사실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걸. 검찰이 미리 써져서 외우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을 하잖아요.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을 하면 거짓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꼬치꼬치 묻기 때문에. 그렇죠.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부딪힌단 말이죠. 진술들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모르는 얘기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연습을 했다. 그리고 각자 연습을 하고 셋이 모여가지고 또 연습을 하다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다시 고치고. 또 연습을 하고. 이 과정이 수십 차례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일단은 무슨 연습을 했는지는 의견이 갈리지만 증언 연습을 했다는 건 검찰도 인정하고 있고 증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김 씨는 당시에 출소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소자들은 사실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검사는 무섭기 때문에 제소자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데 가야 된단 말이죠. 이유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김 씨는 밖에 있는 일반인이었어요. 출소했으니까요. 당시에. 그런데 검사실에 무려 10차례나 그 기간 동안에 방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출소한 이후에도. 출소한 이후에. 확인된 것만요. 나중에 김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뒷문으로 많이 더 들어갔다. 검찰청 직원이 나와서 안내해가지고. 일종의 보안손님이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김 씨는 자기 생업을 팽개칠 정도로 자주 한 두 달에 걸쳐서 10차례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가서 밤 11시, 12시 새벽까지 뭔가를 합니다. 검사실에서. 가서 잠깐 30분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야 조사를 하듯이 마치 피의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를 다루듯이 이 사람들이 검사실에 머물렀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일단 그 정황까지는 확인이 됐고 연습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죠. 검찰도 연습했다는 걸 인정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김모 씨는 아직 아니지만 최 모 씨랑 한모 씨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진정을 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다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인권감독실로 갔다가 다시 추미애 장관이 해서 왔다 갔다 그 과정이 있잖아요. 복잡하니까 여기서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관련해서 임은정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토록 원하던 수사권을 부여받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은정 검사가 오랫동안 지난해부터 사건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아까 말했던 H가 핵심적인 폭로자 아니겠습니까? H는 자기는 중앙지검 검사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미. 왜냐하면 검사가 검사를 철저하게 조사를 못할 거다.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벌어진 일인데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중앙지검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죄수신 분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갔어요 실제로. 그런데 대검 감찰부의 조사는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검 감찰부는 감찰부장이 한정수 부장이잖아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쪽은 더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사에 임했죠.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그래서 H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진행을 했고 그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정황증거들. 아마 저희가 모르는 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임은정 검사가 오랫동안 봐왔으니까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의 기록들을 저희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가지고 아마 법무부에다가 기소의견으로. 보도에 따르면. 보고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찰 3과장한테 이 사건을 배당을 하면서 임은정 검사는 사실상 배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검에서는 법적으로는 배제된 게 아니다. 원래 배당한 적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임은정 검사한테 배당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져가더니 어쨌든 3일 만에 물리적으로 3일 만에 무혐의. 임은정 검사 말로는 그동안 본인이 조사한 것만 해도 어른 키 정도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수사한 SNS에. 워낙 오래되고 긴 사건이거든요. 이게 또 재조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3일 만에 물론 이제 감찰 거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받겠지만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뉴스타파에서 지금 보도된 것만 해도 증거들이 이렇게 명확한데. 일종의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저는 상식으로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상식으로.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보도했던 게 검찰의 거짓말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H라는 사람이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 보도를 했을 때 검찰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H는 사기꾼이다. 실제로 사기 혐의로 지금 20년 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경제사범이죠. 경제사범. CEO 출신인데. 그래서 사기꾼이고 20년 형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 H를 조사를 했더니 헛소리를 하더라. 한마디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증인이었다. 그래서 아예 자기들은 이 사람은 증인 신청도 안 했다. 연습은 무슨 연습이냐.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증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나중에 녹취록을 입수하셨죠. 당시 공판 조서라고 공판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써있는 그런 공식적인 조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판 조서는 요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워딩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녹음을 한 거를 어떻게 우연히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녹음이 불가하죠 원래는. 아니요. 신청을 하면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녹음은 어떻게 녹음이 된 건지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래 녹음을 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 녹음 파일을 입수를 해서 녹음 파일을 다시 풀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김 씨, 최 씨도 증인을 하지만. 김 씨, 최 씨도 H가 한만호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H를 불러서 우리 들어봐야 된다. 검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현장에서. 판사가 그만 좀 해라. 사실 김 씨, 최 씨까지 했는데. 이미 다 들었는데. H까지 하는 건 좀 무리다. 양보해라. 그래서 티격태격하다가 검사가 일단 요구하겠다. 여기까지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검사는 한명숙 수사팀은 H를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봤었어요. 지금 말과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짓말들이 몇 가지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 그 이후에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텐데 답변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왔는데 답변의 워딩이 딱 그렇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답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다. 확정된 판결이다. 이게 맨날 하는 말이죠.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얘기로 대답이 왔고. 그 이후로는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김모 씨, 최모 씨 공소시효가 10년 해서 한 사람 6일로 끝났고. 또 한 분, 최모 씨가 22일까지인가요? 네. 3월 23일 날 증언을 했는데. 김모 씨가 22일까지. 22일 날 자정에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는 거죠. 오늘이 9일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보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죠. 어떻게 후속 보도는 어떻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보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길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정리하는 보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된 얘기를 좀 상세하게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이거와는 또 별개로 3명석 전 총리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취재도 저희들이 책으로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바쁜 거 아는데요. 오늘은 1탄으로 하시죠. 저희가 조만간 또 요청해서 2탄 이어가도록 하죠.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 됐고요. 그런데 질문할 때 여전히 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저희들 살짝 개편을 맞이함에 따라서요. 뉴스 로우킥은 가고요. 뉴스 원정대로 돌변했습니다. 뉴스 원정대 두 번째 시간 오늘 두 분 나와주셨어요.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름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홈이 더 좋아서 다음 개편 때는 뉴스 홈으로. 홈으로요. 뉴스 홈으로요. 홈 승률이 더 좋지 않나요? 그렇군요. 원정에 강해져야 강팀이긴 한데.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뉴스 원정대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 시작부터 예상대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잠시 준비한 싱크 들어보시죠.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땅 사재기 한 걸 아셨습니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 해본 적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사전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58억씩이나 빚을 내가지고 맹지 농지 사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들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변창흠 장관을 호통치듯이 나무라는 그런 싱크를 들어보셨습니다. 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해서 심 의원이 이렇게 화가 나셨던 거죠? 변 장관이 오늘은 아니고요. 언론의 보도 대기를 두기 때문에 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장관이 뭔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직원들을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 이런 것들에 한참 못 미치는 인식을 장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였고 오늘 심상정 의원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변 차원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이 관련된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이 이 관련 부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는 아니지 않겠냐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변 장관이 계속 사실은 구의형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실원들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그게 실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진심 아닐까요? 연구자나 강단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리시던 분들이 공직에 오면 메시지 감각이나 정보 감각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좀 많이 단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보통 같으면 이게 좀 사태야 맞는데 이게 지금 진상규명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중에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즉각 사퇴하는 거는 조금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사퇴 요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얘기긴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히도 사퇴하고 있죠. 그건 충분히 할 만한 거지만 실제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사퇴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진성준 의원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당장 사퇴하는 건 오히려 지금 수장을 갈 수는 없다. 오히려 조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책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통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게 뭐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민주당 조은성 간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사퇴가 초입인데 국회 상임위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까 싱크도 들으셨지만 사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혼내주려고 열린 상임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그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끌고 가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뭐 망신주기는 아니지 않냐라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무기인숙의 변창음을 사퇴하라 뭐 이런 이제 팻말 그리고 반사회적 범죄 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 이런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등장을 했어요. 네. 민주당도 조사하라. 네. 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야당에 의해서 공세가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문구를 철거해달라 이렇게 맞썼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이제 입시름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이 문제가 한두 번의 상임위 혹은 한두 번의 회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이 어떤 변곡점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를 오늘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가 좀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부동산 투기 무기인숙의 변창음을 사퇴하라. 이거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 반사회적 범죄기 민주당도 조사하라는 것도 조금 과도하긴 한데 그 시의원인가요? 한 분이 이제 여기 지금 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바로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무소속 신분이니까 아마 이제 기초의회에서의 징계나 조사가 하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게 돼버린 셈이어가지고 조금 안 맞긴 한데 이제 아마 그거를 근거로 이제 그런 구호 같은 팻말 같은 걸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뭐 문재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관련해서 발언이 좀 있었죠? 네. 뭐 발본세고나라 이런 발언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과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오늘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를 하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려서 안 된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광명 시흥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2.4 부동산 대책도 이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공급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지루한 수사를 거쳐서 이들의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일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거에 걸맞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 거냐 이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최대한 타격을 주는 방법이 아예 지정 철회를 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게 가장 이들을 일벌 뱉게 하는 방식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 선을 일단 그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큰 거니까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부작용들이 또 어마어마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청와대 직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에 좀 포함시켜라. 박근혜 정부 때까지 샅샅이 전수조사해라.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아니지만 확실히 정권 말이 되면 뭔가 공직기강이 희해해진다는 속설은 참 이번에도 어김없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H를 놓고 구조적인 병폐가 좀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적폐청산 이런 구호들이 어느새 낡은 것이 돼버렸는데 사실 전혀 낡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좀 되새김질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인가요? 한 변호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좀 맑아졌다고 자만하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었더라. 맑아지지 않았다. 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가장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정세균 총리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 세관하기 위해 검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비리 행위자는 폐가망신이다 이런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됐고요. LH 전직원이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는 이 흐름에 대해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토지 전수조사로 많이들 오해를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금을 쫓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금 용처, 차명거래 여러 가지 변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끝까지 응징하겠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아까 폐가망신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LH 직원의 공짜 투기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게 정세균 총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리 행위자는 폐가망신을 시키겠다. 이게 정세균 총리가 비교적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세게 워딩을 했습니다. LH는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식 투자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 누수되는 게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관련한 업무는 아예 차명 의혹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주식을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LH 직원이 뭐 앱에다가 부동산 못사란 말이야 이런 건데 이 업무가 이렇게 차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어요. 지금 글들 보면 이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던 일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 번 이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회적 연대감이 사라졌다고 해야 될지. 공무원의 일리의식 같은 게 없는 거죠. 아니면 사실 애초에 없었는데 이제 언론에 의해 드러난 건지 이거는 저도 또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경찰이 오늘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게 왜 검찰을 소위 배제시켰느냐. 왜 검찰이 참여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에서는 일단 1차적인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진 게 아니라 경찰에서 1차적 수사권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관련된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검찰이 포함이 안 됐는데 다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보면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오늘인가요? 영장 청구된 것도 그렇게 경로를 거쳤을 텐데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합동수사본부에 검찰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학 척결을 위해서 거학은 아니고 하여튼 뭔가 그런 비판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초반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민변 참여하는 데에서 처음에 이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왜 수사기관에 바로 고발 안 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냐. 저도 다 아는 분들이어서 정말 궁금해서 이게 혹시 무슨 정무적인 내색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10명 건을 제보를 받아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10명 뿐인지 10명 뿐이면 그냥 수사기관에 갔다가 고발을 했을 텐데 안 그러면 또 10명 하면 또 이상한 별건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감사원에 보내서 맡겨서 전면 수사를 한 다음에 이제 검찰이 가는 게 10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단체인가 별도로 고발해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를 한 것이고 지금 필요한 건 밝혀진 10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강제 수사가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 직원들 혹은 다른 지구에 뭐 창릉지구랑 여러 가지 지구들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밝혀져야겠죠. 그런데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식 논리로 보면 수사랑 기소를 분리한 이후에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첫 번째로 맡게 되는 중대한 수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현재 단계에서 검찰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논리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지금 합동수사본부에 들어와 있거든요. 굳이 검찰을 배제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이걸 이제 감사청구하고 한 것과는 별개로 정부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5급 이상의 공무상 비밀두설이 포함이 돼 있을 경우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대 중대범죄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그러면 지금 한 단계 정부의 인식은 5급 이상의 공무상 비밀두설은 없었고 그다음에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본인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굳이 검찰만 안는 거는 씁쓸한 뒷맛을 좀 남기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워낙 빅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떤 첫 사건으로 좀 만들려는 어떤 상징을 가져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9일이죠. 네. 딱 1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대선이. 벌써. 벌써. 진짜 벌써 이런 느낌도 드네요. 촛불 들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다행이 훌쩍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좀 추려주세요. 어떤 분들. 다 아시는데.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고 30%를 넘기기도 하고 20% 후반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급격하게 양강체제로 개편이 되는 모양새고 지금 이른바 이번 정부에 좀 불만이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급격하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범위를 헐쩍 뛰어넘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결국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여권과 야권 내 이등주자에 대한 관심을 죽이는 효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다 1위 후보가 있기 때문에 양강체제가 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더 좀 많이 빠져 보이는 그리고 관심도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이 며칠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보도를 보면 이 시계에 항상 나오는 거긴 하지만 과거 대선 1년 전 그때 빛나던 후보들이 과연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오는데 과거 사례는 좀 어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16대 대선 때도 보면 그때 이제 완전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닥권이었죠. 원래 1년 전에는. 정말 분소 후보였다가. 그러다가 봄에 올라왔다가 가을에 다시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이해창 총재께서 제수 끝에 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됐던 거고 예외는 이제 17대 대선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도였던 것 같고 18대 대선 때도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그때 박근혜 후보랑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굉장히 돌풍을 또 안철수 현상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좀 일으켰었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태블릿 pc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단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또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만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거 하니까 계속 그 뻔한 정치 시사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정치가 역동적이고 뭐 고할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야구 몰라요 했듯이 정치 모른다. 이낙연 대표가 올 봄에 올 초에 그렇게 급전 직화할 줄 사실 작년 11월에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폭발력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가라앉았고 약간 뭐랄까 둥글둥글하신 분들이 지금 갑자기 폭발력을 보여서 올라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젊든 아니면 외곽에 있던 이런 분이 한 번 더 올라올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동안 계속 5% 박스권을 못 벗어난 분들은 그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라는 잔인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년 과거의 1년 전을 비교해보면 공통점은 뭐냐면 대선이라는 건 결국엔 세력 대 세력이 총결집을 해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김준호 변호사가 얘기한 후보들은 다 이제 어떤 제도정당과의 기반 연결고리가 약했던 후보들이고 어쨌든 1년 전에 지주를 갖고 대선을 가려면 제도정당과의 기반, 제도정당에서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1년이 남긴 상황에서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시간입니다. 아날로그 인텔리전스 맞죠? 네. 발음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네. 오늘은 좀 빨리 빨리 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뭐 단연 LH 직원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검색형진이 아니라 분노형진, 부글형진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주제, 분노유발 LH 직원입니다. 농민들 시민단체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8일인 어제 경남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농민시민단체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요. 그 본사 앞에 LH 본사 표지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LH라고 기입된 고춧가루 뿌리고 락스 뿌리고 인화물질을 가져와서 불을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위험했네요. 락스를 뿌리면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더럽고 묵은 때를 닦아내라. 이렇게 외치면서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 와중에 LH 직원이 본사 앞에 몰려든 시민들을 조롱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부터 화낼 준비하시면 됩니다. 화낼 준비. 직장인 임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참고로 이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는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해당 회사에 다닌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경남 진주의 LH 본사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와 함께 A씨는 층수가 높아서 안 들려. 개꿀. 이렇게 적었습니다. 건물에 층수가 높아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건가요? 안 들리니까 자기는 방해받는 거 없다. 뭐 이런 식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직원이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그런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역시 또 조롱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철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무튼 이런 글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누리꾼들은 많이 화가 났죠. 대놓고 시민들을 무시한다. 이번 LH 사태 제대로 수사하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기사 봤는데 LH 신입사원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떤 거죠? 한 신입 직원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차명으로 땅을 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걸로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 신입사원 메신저가 공개되면서 직원들의 투기가 공공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신입사원 얘기잖아요. 신입사원. 아마 입사 후 한 6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런 걸 썼을까. 그러니까요. 아마 좀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정 씨는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LH 땅을 살 수 없어 명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런 건데 LH 내부에서 땅 투기 직원이 아닌 제보자를 색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땅을 투기한 직원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게 맞는데 일부 LH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제보한 직원을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LH 회사 게시판에 제가 좀 순화하겠습니다. 신고한 애들 B라고 하면서 고발자를 욕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LH 직원들 제보자 색출 중 투기꾼들 잡아낼 생각을 해야지 등의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보자 색출하는 건 물론이고 직원들의 입단 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게 LH 인천본부의 내부 메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메일 전문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부 언론사에서 지금 인천본부 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라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 회사 기본 입장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임을 명심하시고 관련 도면 사진 등이 대외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LH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직원 정보를 개인적으로 확인해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내부 메일을 보내서 제10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고요. 한마디로 투기 의혹 확산을 막고자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직원들 입단 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연일 정부에서 대국민 사고하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LH 직원들의 돈을 넘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빠른 그리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2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고란 기자와 주식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어렵고 복잡한 경제 여기서 모두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드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부터 개편을 하고 이제 화요일에 만나게 됐네요. 네. 네. 화요일. 화요일 만나니까 더 산뜻하네요. 더 산뜻합니까? 월요일은 조금 힘들잖아요. 월요일은 그렇죠. 누구든 좀 피곤하죠. 네.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우리 고란 기자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어제 돈과 함께 시간에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직접 출연을 했어요. 오늘부터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를 좀 주목해봐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살았는데 오늘 말 그대로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게 직접 취재는 아니기 때문에 객장에 나가보진 않고 못하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객장이 그냥 난리가 났는데 제가 한 군데 언론사가 객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증권사 홈페이지가 먹통이라 사실 sk증권은 계속 다운돼 있었고요.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등은 간간히 사람이 몰리면 다운됐다가 다시 좀 괜찮아졌다가 다운됐다. 이런 반복을 했대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분이 홈페이지가 먹통이라 시댁, 친정, 자녀 등의 가족 계좌 48개 중에 절반밖에 신청을 못했다. 48개 중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을 인터뷰한 걸 보고 와 진짜 놀랍다. 온 가족이 다 들어가는 거군요. 이게 사실 내가 이 사람 걸 대신해서 신청한다 이런 것만 있으면 신분증 갖고 가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가족 계좌 48개를 신청을 하는 이유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가 났고 웬 48개 계좌를 만들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청약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 줄인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너무 또 깊이 들어가는 거고 너무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라서 일단. 일단 그래서 오늘 얼마나 모였습니까? 오늘요? 네. 첫날이에요. 자,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뭐 아주 줄인 일까지는 아닌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체로 이틀 동안 합니다. 일단 이제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 않는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이게 거래가 되려면 보통 대주주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주식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디에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쓰기 위해서 상장을 합니다. 사실 회사가 돈이 많다. 내가 충분히 돈이 많다. 그러면 상장 안 해도 돼요. 대표적으로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인데 여기가 한때는 지금도인가? 지금은 아니겠네요. 한때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어요. 지금 따지면 1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근데 상장을 안 했어요. 최근에 했어요. 돈이 너무 많아. 어차피 돈 많으니까 투자금을 모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대체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상장을 통해서 투자금을 모을 때 이런 이유를 쓰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백신 만든 회사인데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장이나 설비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백신들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을 한 건데 SK의 계열사 자회사로 있다가 근데 오늘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주 과정을 보자면 일단 이게 도대체 상장을 할 때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봐야 되냐.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그 기업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상장이잖아요. 근데 시장에 처음으로 데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업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와 함께 우리 회사는 대충 다른 경쟁 기업이나 글로벌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매출이 이 정도 되니까 대충 우리 기업 가치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를 받아야 되라고 해서 공모가라고 하는 밴드. 가격을 딱 찍어서 5만 원이 아니고요. 대충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좀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상장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이제 기관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가 아는 운용사나 증권사나 이런 데들이 여기서 아까 우리가 4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이제 밴드를 딱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6만 원 좀 비싼 것 같아. 4만 원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4만 원에 만주 청약할게라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각종 이제 기관들이 다 그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공모가격을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일단 기관들한테 먼저. 그리고 나서 그다음 며칠 뒤에 개인들한테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게 바로 일반 개인들이 청약할 수 있는 공모주 청약 기관인 거고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눈 이유는 만약에 기관을 통해서 뭔가 적정한 공모가격을 선정하지 않으면 이게 어차피 공모가격이라고 하는 게 신청에 따라서 비싼 가격을 부를수록 그걸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게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무조건 비싼 가격을 쓰면 그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비싸게 공모가격이 선정이 되면 피해자를 낳을 수 있잖아요. 과대 포장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전문가라고 하는 기관들이 먼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정하고 그 공모가격을 바탕으로 일반인들한테 주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게 싸다 싶으면 신청을 하는 거고 비싼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안 하는 거죠. SK는 얼마로 됐나요? 이게 공모가가 6만 5천 원이 됐어요. 6만 5천 원. 네. 이제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경쟁률이 얼마냐? 1,275 대 1. 경쟁률이. 엄청나죠? 어머나. 아까 제가 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밴드가 우리가 한 4만 9천 원에서 6만 5천 원이면 되라고 했는데 이게 밴드를 높이 쓸수록 더 물량을 그 높이 쓴 사람한테 배정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6만 5천 원만 받으면 되라고 한 그 밴드를 초과해가지고 가격을 써낸 거예요. 이런 기관이 무려 80%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해서 그 밴드보다도 또 무조건 높게 설정하면 나중에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 아니라고 해서 흥행에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모가 상단 밴드 6만 5천 원에서 공모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1,275 대 1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코스피 기업. 코스닥에는 몇 군데가 있었는데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사상 최대 경쟁률입니다. 사상 최대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와요? 1,275 대 1. 이게 기관들만. 그리고 오늘 일반 청약 공모 첫날인데 오늘 몰린 돈이 14조 8천억이에요. 그런데 공모를 이틀 동안 하잖아요. 내일은 더 들어오겠네요. 맞아요. 게다가 이게 하루만 더 있어도 이자가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첫날 하나 둘째 날 하나 똑같아요. 마지막 날 하지 뭐하러 첫날부터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증권사마다 증권사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관증권사를 포함해 6곳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달라요. 증권사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증권사로 내가 청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첫날은 약간 그냥 나는 무조건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대개의 경우 둘째 날 눈치를 봐가지고 돕니다. 경쟁이 좀. NH가 경쟁률이 좀 낮아 그러면 갑자기 NH를 우르르 몰립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좀 낮은 것 같으면 하나로 막 몰리고요. 최종적으로 보면 대충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집니다. 결과적으로요?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하다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지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넣었더니 2주 받았다더라. 그런 일이 있었죠. 맞아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게 참고로 이제 지난번에 카카오게임즈가 청약할 때 58조가 몰리면서 최대 기록 세웠거든요. 그런데 첫날 기록으로 치자면 짱 먹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첫날 기록. 보통 말씀드렸잖아요. 첫날은 별로 안 넣었다가 둘째 날 많이 넣었는데. 둘째 날 몰리는데 여기는 첫날부터 14조 8조 날 거니. 그럼 이제 아마 기록을 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럼 기록을 깰 정도로 자금이 많이 몰리느냐를 보면 대충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백신 관련 주. 우리 신원은 백신이 각광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SK바이오팜의 추억인데요. 똑같은 SK의 계열사예요. 그리고 바이오팜은 그냥 신약 개발하는데요. 어쨌든 제약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SK 계열사야. 같은 패밀리. 그런데 이 SK바이오팜이 지난해 어마무시한 수익을 투자들에게 가져다줬습니다. 작년에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면 공모가의 두 배에서 시초가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상한가를 갈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따블 상한가 해서 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따상을 기록한 다음에 이틀 연속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3거래일 연속이요? 그다음에 이틀 동안 또 추가로 올랐어요.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공모주를 확보해서 가정이지만 만약에 최고점에서 팔았다. 그러면 불과한 공모금 돈을 넣고 매도까지 며칠 만에 450%의 수익률을 거두는 수준이었어요. 거의 도박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완전 역대급이었거든요. 이거 기억이 있으니까.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이 추억 때문에 지난해 그 공모주 열평이 이뤘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핵심 이유예요. 핵심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신이니까 당연히 지금 코로나 시대. 두 번째는 좋은 기억이 있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올해부터 청약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1억 넣어서 지난번 약간 정점을 찍었던 게 빅히트였거든요. 1억 넣었더니 2주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이게 청약이냐 이러면서 그야말로 진짜 소액으로 진짜 아주 조금만 해서 내가 주식 투자로 공모주 해보자는 분들은 아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한테 좌절감을 안겨준. 그러니까 1억이면 2주니까 5천만 원 있어야지 한 주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5천만 원 미만은 아예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천만 원이 말이 5천이지. 큰 돈이죠. 5천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반 공모주, 개인들한테 파는 공모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절반을 딱 뗍니다. 50은 떼고요. 50이 있습니다. 50은 옛날 방식대로 돈 많이 넣은 사람들끼리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 이건 어떻게 갔냐. 그냥 무조건 일단 무조건 신청한 사람들한테 한 주씩 다 줍니다. 그래요? 이게 균등 배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증거금을 얼마 내냐 규모에 관계없이 일단 한 주씩 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량이 또 남았다. 그럼 또 골고루 나눠줘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돈이 얼마나 많냐. 증거금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내가 계좌를 몇 개 갖고 있냐. 이게 사실 균등 배정 방식에서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48개 계좌가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가 1억을 내 계좌에 넣고 내가 신청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요. 계좌를 4돈에 8종까지 다 모아가지고 50개 만들면 50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군요. 거의 물량 공세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계좌 싸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절반은 옛날처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 들어가도 절반은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소액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제가 공모 가격이 6만 5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들이 6곳에 청약을 받을 때 한 주 단위로 받지는 않습니다. 10주 단위로 받습니다. 그러면 65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10주 시작하면. 그런데 증거금은 그 65만 원에 청약하는 그거의 절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32만 5천 원만 있으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일단 신청을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게 또 약간 살짝 조금 해야 될 게 제가 일단 신청한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한 주씩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증권사 6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같은 데는 물량을 많이 못 받았어요. 주관사가 NH증권이라서 여기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이 예를 들어서 가진 물량이 100이라고 하면 신청한 사람이 200명이에요. 한 주씩 다 못 주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추첨합니다. 아, 추첨을 해요? 추첨으로 그렇게 공평하게.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아니 다 준다면서 왜 나 못 받았어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신청한 증권사에 신청한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을까.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오늘 SK 얘기하다가 준비한 거 3분의 1도 못했어요. 우리 또 다음 주 화요일이 있으니까요. 고란 기자.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고위 인사들이 날마다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 연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3기 신도시만에 이를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대 신도시 개발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역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개발과 투기 역사와 좀 불행한 과거예요. 처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가 언제가 처음이었고 어떤 지역이 있었는지 좀 역사를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 번이 있었죠. 1기, 2기, 3기. 1기는 노태우, 2기는 노무현, 3기는 문재인. 이렇게 보면 한 15년 시차로 이게 계속 지어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89년에 1기. 이게 이제 그 일산분당 뭐 이런 데죠. 평촌, 산본 이렇게 5개 지역 신도시 건설을 했고. 2기는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여기 때 이제 12개가 지정이 됐고 3기가 이번인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 그게 뭐냐면 똑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는 87년, 88년 뭐죠? 저기 서울올림픽 한 다음에 뭔가 경기 호황이 있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호 지어라 그때 유명했죠. 150만 호를 국토부에서 가져가니까 100만 호도 아니고 이게 뭐냐. 200만 호로 올려. 떨어지는 숫자. 떨어지는 숫자로 해라고 이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그 이후에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고 수사를 하고 그래서 잡아내고. 그런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이게 세 번 이어. 발표하기 직전쯤에 혹은 전에 갑자기 땅가기 올라가고 갑자기 수요가 몰리고 이런 패턴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를 짓는다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정보가 좀 유출이 됐다라는 거죠. 소위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 때 좀 흐름을 보면 1990년 2월 달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이분이 모호와의 전쟁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 90년 10월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또 선포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90년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1년여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만 3천여 명을 적발을 한 다음에 987명을 구속을 했어요. 거의 1,000명을 구속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또 공권력이 좀 세던 시기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공무원이 131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이 131명이었는데. 구속된 공직자만 131명. 그러니까 1,000명이 구속됐는데 공무원이 131명이었고. 이 중에서는 아예 아파트를 부정 서류로 조작해서 부정으로 일산이나 분당 같은 데 당첨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사실 이제 공직자 131명이라고 하는데 관련돼서 차명도 있을 테고 일가 친척도 있을 테고 이 987명 중에는 다 관련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숫자가 정말 엄청납니다. 벌써 이게 30년 전 일인데 이렇고요. 그때 다 밝혀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 밝혀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숫자 보면. 당시에도 좀 진짜 대대적으로 탈탈탈 털었다. 털었다. 정권이 명운을 걸고 털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많이 적발해냈어요. 그 이후에도 투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투기는 이어졌죠. 투기는 이어졌는데 이거는 신도시에 한해서 조금 집중을 한 거니까 어찌 됐든 투기는 계속 있었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오면 2005년에 7월에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 1월에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때도 한 1만 5천여 명을 적발을 하고 455명을 구속을 했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이 또 한 27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이때는 자기가 직접 이를테면 부동산을 불법으로 낙찰해봤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형질 변경 되면 이게 형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돈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보상금에. 형질 변경을 돈 받고 해준다든지 아니면 미리 여기가 개발될 거야. 그때 업체한테 넘겨준다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이러면서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거 적발을 한 거죠. 지금 이 lh 사태 나면서 어쨌든 여당이나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잖아요. 이런 사태가 이번에 벌써 세 번째인데 정권의 실제 과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러니까 좀 공통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 급등 신도시 투기 수사 이거는 세 번이 똑같아요. 그런데 1기 때는 조금 다른 게 있다라면 1기 때는 이게 그 당시에 흐름이 90년 1월 달에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민자당이 탄생을 하고 2월 달부터 투기화의 전쟁을 시작하고 번유화의 전쟁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급등 이슈가 좀 나중에는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로 그래서 9.2년 총선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고 이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이거를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조이는 정부 차원의 그런 게 있어서 부동산 이슈가 안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집권당에서 대선을 이겼죠. 그런데 노무현 때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수사가 있었잖아요. 2006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완전 참패했어요 그때. 그리고 2007년에 대선도 내줬어요. 이때 흐름은 이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도 부동산 워낙 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비슷한 점은 선거를 지방 재보궐선거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금 노무현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네요. 그리고 대선이 있어요 내년에.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그 닮은 점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거를 부동산 문제로 점화가 돼가지고 계속 내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정권의 명운도 바뀔 수 있다. 정권을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국수본에서 나선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오랫동안 갈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만 들어도 100여 명이 구속되고 1기 때는. 2기 때도 200 몇 명이요. 이렇게 패턴이 일정 패턴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될까. 저는 이번에 사실 놀란 게 이렇게 허술했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무슨 규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증권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들이 못하도록 뭔가 규제가 있잖아요. 자본시장법. 네. 자본시장법 같은 게. 그런데 부동산은 의외로 너무 허술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거의 이쪽에는 없었다. 부동산 쪽에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이익을 지금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에서 심상정 의원이 부랴부랴 지금 발의를 한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3배에서 5배 투기를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적발했을 경우에는 더 과징금을 매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를테면 10억을 했으면 최대 50억까지 하는데 지금은 못해요. 소급 적용도 안 될 거잖아요.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뭐 항상 특별법을 위헌 논란이 항상 따라 붙고 이제 뭐 위헌 뭐 헌재 또 가겠죠. 그러나 돈을 벌금 내는 사람들이. 어찌 됐든 이번에는 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환수도 문제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를테면 내부자 정보로 이걸 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난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LH 직원들 한 13명 정도가 더 있는데 그중에서 13명 정도는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나 아니면 신도시 지정하는 부서에서 이 땅을 살 때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사뒀다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 내 감으로. 네. 내 감으로. 내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면 되더라라고 만약에 주장을 할 경우 이거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수본이 본사 LH 본사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루트로 이게 확산이 됐는지 이 정보들이 이런 거를 다 파내야 되는데 여기서 변수는 이게 1기 수사하고 2기 수사는 다 검찰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기는 경찰이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 잘 못하게 되거나 뭔가 용두삼의처럼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흐름인 거죠. 부동산 문제 잘 못하는 거 하나. 왜 검찰은 건드려가지고 지금 부정부패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패 완판 이런 것이 좀 더 잘 먹히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선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명운을 걸고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일명 lh 투기 방지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법 이렇게 해봤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그냥 감으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느낌이 좋아서 그냥 땅 샀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집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담배 피시다가 정보라는 게 사실 흘려주려고 하면 너무나 쉽게 흘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고. 그래서 압수수색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에서 정말로 이메일이나 다른 문자가 이런 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겠고 안 되겠죠. 그러면 못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6738번님. 국민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백이원님. 이런 lh 쓰레기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1347번님. 부동산 투기는 그래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여야 남녀노소 지역 구분 없이 여유 있으면 누구나 투기에 나서는 게 작금의 세퇴입니다. 이렇게 분노의 글들이 오늘 특별히 많이 올라오긴 하네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법들 맞는다고 했다가 또 용두삼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사건 터지면 관련법들을 쭉 만든다고 했다가 잠깐 여론에서 또 수그러들면 또 잊혀진 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망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 만들까요. 일단은 저는 이게 지금 신도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의왕시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재개발 지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미리 집사놓고 지금 계속 이익을 얻었다라는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보상으로 엄청나게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심지어는 양도세를 안 내는 법안을 본인이 또 셀프로 발휘해가지고 15억 원을 절세하려고 이런 일들을 빌비재합니다. 이게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을 재정을 해가지고 좀 자정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입법권을 활용해서 셀프 이익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알겠습니다. 오늘 1기, 2기, 3기까지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톡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